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못된 시모와 시누 때문에 이혼했는데 전남편이 시모와 시누를 심하게 때리고 구치소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어찌 된 일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이혼녀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혼녀 꼴이 달지 않으려고 참 바보 같은 짓 많이 했네요 결과적으로는 후회할 일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에 크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저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시모와 시누였던 사람을 남편이었던 사람이 심하게 팼다고 하네요 가족끼리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콩가루 집안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런 집에 안 들어갔다면 아니 조금 더 일찍 그런 집에서 발을 뺐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은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시모와 시누가 얼마나 다쳤는지 보고 싶기도 합니다 유치하게 들리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 사람들 앞에서 비웃어주고 싶어요 부질없는 생각이긴 하지만요 저희는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전남편과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커피숍에서 만물이 지을 것들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상처를 주려 노력하는 그 사람을 보고 이혼하기로 한 것은 참 잘한 결정이라 생각했습니다 본인 엄마와 동생에게 제가 더 잘했다면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던 그 사람에게 일이 잘못되면 항상 내가 원인이냐고 따질 기력도 없어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네요 양가 도움 없이 둘이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해 맞벌이하며 살았습니다 예물도 커플링 수준의 결혼 반짐 안 했습니다 시댁과 친정은 약간 어렵게 삽니다 친정은 그리 넉넉하지 못한 편이고 시댁은 어렵게 산다고 해야 맞겠네요 우리가 모은 돈으로 나름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쓰며 살림살이 장만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혼인신고를 한 직후부터 전남편과 시댁 사람들이 바뀌더군요 나도 바뀐 환경에 적응하느라 예민한 시기이니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중에 시어머니란 사람이 전화를 해서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30만원을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생각 없이 붙여주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일이 꼬박꼬박 생기더라고요 어쩔 땐 20, 어쩔 땐 50, 한두 번이 아니고 전남편과 저 둘 다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계속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던 때에 시어머니란 사람은 저에게 해외여행을 가야 하니 20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는데 무슨 200만원이나 들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여행비를 저에게 당연하다는 듯 내놓으라는 말도 어이없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 말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런 돈 없다고 대출이자 갚으며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했더니 이것을 가지고 저를 괴롭힐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시어머니에게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여행도 안 보내드리냐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집에 분란을 일으키냐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돈 필요할 때마다 돈을 주는 사람이냐고 따졌더니 저에게 상종 못할 인간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전화를 다시 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톡으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과는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 전화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때 신우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톡으로 어린 게 뭘 한다고 나서냐 까불지 말아라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신우는 자기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자기에게 욕을 했다는 소리를 했고 어머니란 사람도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울고불고 하며 저를 이녀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 전에 자기 가족들과 그리 친근하게 지내지도 않았는데 결혼하고 효자가 되었는지 자기 가족의 말만 듣고 그쪽 편을 들며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결혼하고 시어머니 첫 생일에 음식 장만해서 생일상 차렸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가자마자 음식을 해서 다음날 시댁으로 가져가 생일상을 차렸는데 시어머니 지인들이 와서 음식 가짓수도 많고 맛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지인분들에게 음식 맛이 좀 그렇지 아직 내가 가르칠 게 많아 이러는데 정말 짐 빠지더라고요 신우는 그날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더니 저에게 그 나이 먹도록 음식을 그것밖에 못하냐며 음식하는 것 좀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 뒤부터 전남편과 저는 계속 마찰이 생겼습니다 자주 싸우다 보니 여자가 생겼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도대체 왜 우리는 대화만 하면 싸울까 했는데 시어머니와 신우가 제가 한 말을 부풀려서 전남편에게 말하고 없는 얘기도 지어내서 누명을 씌우기까지 했더라고요 전남편이란 사람은 자기 가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가족의 편이었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친정에서 지내다가 짐 정리를 하려고 살던 집에 갔는데 시어머니와 신우도 그곳에 있더군요 제가 짐을 챙기고 있는데 뒤에서 둘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 여기서 살자고 하더군요 제가 어이없어서 두 모녀에게 이 집이 공동명의이고 내 돈도 반이 들어가서 집 팔고 돈을 나눌 예정인데 꿈 깨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짐이나 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하더군요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있냐고 한 푼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돈이나 뜯어가더니 이젠 이 집까지 날로 먹으려드냐고 했는데 전남편도 이건 제 말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편을 안 들었다고 시어머니는 소리 지르고 난리 피우고 신우는 자기 오빠를 노려보며 쌍욕을 하더군요 제가 그랬어요 아주 거지가 아들 핏바라먹으려 드는 꼴 참 보기 좋다고요 신우가 저에게 뭐라 그랬냐 하길래 다시 한번 똑같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너 같은 정신병자 어떤 남자가 데려가겠냐고 말해주고 난 이 집 팔아서 반만 받으면 되니까 나머지 반은 너희들끼리 싸워서 이긴 사람이 가지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이혼하고 계산할 것은 계산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느라 한동안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그런 집에서 빠져나와 좋기만 하다고 큰소리는 쳤지만 마음이 안 좋은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동생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운 동생이네요 제가 사는 곳이 지역이 좁아 소문이 금세 퍼지는데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남편이 글쎄 자기 엄마와 여동생을 심하게 때려서 구치소에 있다는 얘기였어요 전남편을 소개해준 회사 동료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혼하고 전남편이 혼자 버는 돈으로 셋이서 살기에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자기 엄마와 여동생에게 일을 하라고 했대요 저희 결혼한 직후부터 시어머니는 간간히 나가던 식당 알바도 안 나갔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와 신우가 계속 일을 안 하고 놀고 먹다가 몰래 전남편 통장에서 돈을 빼서 쓰다가 걸렸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전남편이 자기 엄마와 동생을 엄청 팼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정강이뼈가 골절되기까지 했다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아팠겠다는 생각보다는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남편이 답답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기는 해도 그렇게 과격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좀 놀랍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마음이 좀 안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이 지났으니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고 잘 살아보려 해요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말씀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쿵가루 집안이네요 서로 고소하고 난리가 나겠어요 스니님이 현명하셔서 잘 빠져나오신 거네요 스니님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초면부터 야라 부르며 무개념으로 굴던 신우를 데리고 나가 욕과 비속어들로 시원하게 참교육을 해주었다는 시원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과는 31살 동갑내기로 결혼한 지 6개월 된 부부입니다 신우 때문에 기분 나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신우는 너무 개념이 없고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서 승부욕이 발동되는 바람에 신우에게 욕 섞어서 위협 좀 했습니다 신랑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신랑은 남자들 평균키로 저와 키가 비슷하고 체격도 왜소하고 섬세한 성격입니다 제대로 재보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제가 신랑보다 조금이라도 키가 클 것 같아요 신랑은 처음부터 저에게 보호본능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성격이 세다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이었어요 예전부터 흔히 말하는 남자다운 남자에게는 별 매력을 못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성격도 남자다운 남자를 보고 멋있다고 해도 저는 별로 멋있는 것을 모르겠더라고요 대학 시절에 흔히 말하는 남자다운 남자를 보면 매력을 느낀다기보다는 경쟁의식이 생기고 저 남자와 어떻게 기싸움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친구들이 멋있다고 하는 남자들 보면 저는 하나도 안 멋있고 센 척하며 가오나 잡는 것이 꼴사나워 보이는 정도였어요 대학 시절에 남자 선배 중에서 여학생들 앞에서 멋있는 척하고 뒤로 호박씨를 까는 사람을 보면 저 새끼 한번 깔까 하는 생각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진짜로 깐 적은 없고요 아무리 그래도 남자와 여자는 힘 차이가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적당히 내숭도 떨고 가끔 토 나올 정도로 가식이 섞인 여성스러운 말투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적당히 맞춰주고 적당히 제 주장도 하며 무리 없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우를 제가 처음 본 것은 아버님 생신 때였습니다 아버님 생신에 맞춰서 신랑 집에 처음 인사를 갔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보자마자 무지하게 좋아하셨습니다 신랑과 키가 비슷한 것을 보시고 아버님은 신랑에게 네가 어떻게 이렇게 훤칠한 사람을 데리고 왔냐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얼굴도 예쁜데 그날 신우를 처음 만났는데 그때 신우는 결혼을 일찍 해서 이미 4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참고로 신우는 신랑과 연년생이고 저와 신랑은 동갑이지만 제가 빠른 년생이라 신우와 저는 학년은 같은 것이죠 암튼 신우는 저를 보자마자 반말을 하더라고요 제 이름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부를 때는 야! 이렇게 부르면서 말을 참 편하게도 하더라고요 신우 남편은 신우에게 완전 눌려 사는 사람인지 신우의 거침없는 말과 행동에 아무런 제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아무리 동생 여자친구여도 초면에 그렇게 반말을 하는 것이 어디 있냐고 하셨는데 신우는 편하게 대하려고 이러는 것이라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웃기고 힘내 센 척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면서 하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웃는 표정 유지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혹시 이번에 휴가가 맞으면 가족들 여행 가는데 함께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거절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뭐해서 나중에 신랑에게 말하면 되니까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할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옆에 있던 신우가 저에게 휴가는 맞추면 되지 같이 가서 네가 밥해 이러는데 속으로 싫어 네가 애인여라 하는 말이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꾹 참고 저 밥 같은 거 잘 못하는데요 이랬더니 신우는 그 나이까지 밥을 못하면 어떡해 이러더군요 끌고 나가서 깔까? 하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적당한 내숭과 스마일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암튼 그날 신우가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이 좀 있었지만 아버님과 어머님이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나쁘지 않은 분위기에서 시댁에 첫 인사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신랑이 누나 때문에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신랑이 기센 누나에게 눌려서 자란 것이 뻔히 보였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괜찮다고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신우와 적당히 거리 두고 살 수 있도록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 서로 자식 잘 키우셨다고 칭찬해 주시며 대화 잘 나누시고 마지막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상견례 때 신우가 자기도 온다고 우기는 것을 시어머니가 못 오게 하셨다고 해요 결혼한 저희 오빠가 어른들끼리 만나서 말씀 나누시라고 하며 안 간다고 신랑에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도 신우에게 오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신우가 와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에게 야! 이렇게 부르면서 반말하는 모습 보여주었으면 갈등이 좀 있었거나 강력사건 한 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신우의 태도는 한결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신우는 자기가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예의를 중시한다는 말은 곧 제가 아랫사람이니 자기를 깍듯하게 대하라는 말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 신우를 3번 정도 받고 결혼 후 지금까지 6개월간 4번 정도 받는데 그때마다 신랑은 저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미안하면 네가 해결해 주던가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정말 남자다움의 끝판왕이신 우리 서방님께 제가 뭘 기대하겠어요? 그냥 괜찮다고 했습니다 일은 지난주에 시댁 제사에서 터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사람이니 퇴근하고 나서 시댁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와서 제사 지내고 밥 먹고 나서 정리하는 것만 도와주고 가라고 하셨죠 결혼하고 첫 제사이고 요즘 회사가 바쁜 시기도 아니고 하니 회사에 반차 내고 가서 어머니와 음식 같이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사 당일에 반차 내고 점심때쯤 시댁에 갔습니다 신랑도 그날 반차 내고 와서 비슷한 시간에 시댁에 도착했어요 셋이서 음식을 하기 시작해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 음식을 다 했습니다 음식 다 했을 때쯤 신우가 시댁에 왔더군요 신우는 와서 자기 아이나 봐주고 있고 일은 안 했어요 음식 만드는 도구들 정리하고 나서 시어머니와 신랑 저 이렇게 셋이서 서로 수고했다고 말하며 쉬고 있는데 남편이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집에 계시겠다고 하셨는데 신우가 자기가 커피를 마시러 가겠다고 하더니 신랑에게 자기 아이를 보고 있으라고 하고는 저와 둘이 나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신랑은 누나 왜 이러냐고 우리 둘이 간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신우랑 다녀오겠다고 신랑에게 말하고 올 때 커피 사가지고 오겠다고 했어요 신우와 커피 전문점으로 갔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이제 음식 좀 할 줄 아냐고 하더군요 물론 저를 부를 땐 어김없이 야! 라고 부르면서요 오늘 제가 반차를 내지 않고 엄마가 음식 다 하고 나서 왔으면 자기 정말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했다면서 제가 시댁에 일찍 온 것을 잘했다고 칭찬씩이나 해주었습니다 제가 신우에게 물어봤어요 야 근데 너 왜 나한테 말끝마다 반말이냐? 라고 시작했어요 신우가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너 학교 다닐 때 나랑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 내가 네 동생 와이프인 걸 정말 다행인 줄 알아라 그리고 앞으로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나 돌면 신우고 나발이고 가만 안 두는 성격이야 모르겠으면 지금 보여줄까? 이렇게 말한 것은 거짓말이고 사실 이 내용을 말하면서 중간중간 욕과 비속어 같은 것들도 좀 섞어서 말했습니다 신우가 뭐라고 말하려 하는데 그냥 들어 또 개소리 할 거면 안 하는 게 좋을걸? 하고 신우 옆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신우 어깨 위에 손 올리고 너 앞으로 내 앞에서 행동할 때 생각하고 해 내가 시부모님 앞이라고 내 숨 좀 떨었더니 내가 웃음냐? 앞으로 나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 시부모님 앞이고 뭐고 네 머리털 다 뽑아버릴 테니까 알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우가 뭐라 하면 정말 몸싸움까지는 몰라도 저도 소리 지르고 욕하면서 싸울 생각으로 신우에게 말한 것이었는데 의외로 신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얼어 있더라고요 다시 신우에게 존댓말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서로 잘해야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형님한테 저도 잘할 테니까 우리 서로 잘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했더니 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숍에서 시댁으로 가는 길에 제가 신우에게 팔짱 끼면서 형님 제 말 까먹으면 안 돼요 이랬더니 신우는 알겠다고 하는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제사 지내고 밥 먹고 신랑과 함께 설거지하는 중에 신우네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고무장갑 벗고 현관에 가서 형님 조심해 가세요 하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배웅해 드렸습니다 신랑이 신우랑 커피 마시러 가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얘기해 보니까 형님이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더라고 여자들끼리 수다 한 번 떨고 나면 금세 친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신우가 저한테 야 이렇게 부르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명령조로 말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내일 신우에게 제사 있던 날 음식 다 할 때쯤 늦게 와서 아이 보느라 수고했다고 전화 한 통 하려고요 무개념 손위는 손아래한테 욕 좀 먹어도 쌉니다 미친 인간 때문에 가슴이 막혀 사는 것보단 한 번 질러버리고 속 시원한 버릇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이번 사연은 연을 끊은 못된 신우가 전화를 했길래 신랑과 비싼 가방 사고 비싼 저녁 먹고 있는 중이라며 신우의 속을 뒤집어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남편과 저는 동갑이고 늦깎이 신혼부부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뻔뻔하시고 매너는 전혀 갖추지 않고 살면서 본인은 마음이 여리고 상처를 쉽게 받는다고 믿고 사시는 분이십니다 회사에 있을 때 하루에 전화를 몇 번씩 해서 수다를 떨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바빠서 전화를 못 받으면 부재중 전화가 적어도 5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보면 그까짓 일한다고 시어머니 전화를 안 받았다며 막 소리 지르고 나서 할 말을 하시는데 별로 급하지 않은 얘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회사에까지 전화를 하지는 않는 것이었어요 가끔은 회사로 전화를 하시기도 합니다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고 곧바로 제 이름을 대면서 있냐고 하고는 자리에 없다고 하면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어도 회사 동료들이 이 일로 뒤에서 수금대는 것 같고 미안하고 그랬습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아기 없는 기혼 여성인데 회사에서 눈치를 주지는 않지만 눈치가 안 보일까요? 아기 언제 갔냐고 스케줄 조정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퇴근해서 집에 오면 빨라도 7시 밥 먹고 나면 누워만 있고 싶은 것은 저만 그런 것일까요?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는 날 빼고는 그날 해야 하는 집안일은 한숨을 쉬어가며 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저보다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미안해서 저도 집안일 더 하려고 노력한 것이었어요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께 집은 당연히 남자가 해오는 것이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집해줄 돈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예단 많이 받으려고 수작을 부린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가 아들 내보내고 허전한 마음에 집착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해하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의지할 아빠가 계시지만 혼자 되셔서 외롭게 사시는 시어머니 측은한 마음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하는 행동을 보면 이해해 줄 마음도 안 생기고요 결혼 전에 남편과 시누이 함께 살다가 지금은 시누이랑 둘이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 외롭게 사시지도 않습니다 시누이가 워낙 착실하고 꼼꼼한 성격이라 시어머니 배려 차원에서 사람들 만날 일도 많이 만들지 않고 집에 일찍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저희를 집에 오게 만들려고 시어머니는 없는 병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아프신 분이세요 아들 장가 보내고 허전한 마음에 애같이 구는 시어머니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시어머니가 타고나기를 심술이 가득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밖에 모르고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랑을 위해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께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드렸고 결혼하고 거의 세 달 동안은 거의 매주 주말을 시댁에서 보냈습니다 토요일 점심 시간쯤에 가서 일요일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밖에 모르는 신랑이라 고마운 마음은 변함없지만 조금 원망스럽기도 한 것이 주중에 회사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일했는데 주말에 시댁에 가서 있는 것을 자기가 나서서 그만하자고 말해주지 않은 점입니다 시댁에서 아무리 편하게 있으려고 해도 내 집처럼 마음 편히 뒹굴거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시댁 방문 횟수 줄이자고 신랑에게 먼저 말했고 처가에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한 달에 한 번만 가게 되고 시댁에 한 번 가면 친정에도 한 번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욕심이 큰 것일까요? 제가 말하면 신랑이 바로 실행에 옮기기는 하는데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캐치해서 알아서 커트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착해서 좋아요? 좋습니다 착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 좋아요 그런데 착한 사람은 꼭 결단력이 부족한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순하고 착하고 저밖에 모르는 신랑이 제가 원하는 대로 강단있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제 욕심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신랑의 우유부단함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은 것이죠 시어머니의 이런 이상한 행동들과 평소의 언행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신랑에게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 감당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랑도 어려서부터 시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시어머니에게 질려버린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 엄만이 어쩔 수 없었겠죠 제가 시어머니 감당 못하겠다고 더 이상 시어머니와 엮이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을 때 신랑은 알겠다고 하면서 애써 웃는 표정을 지었는데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저도 대학 나왔고 가정교육 잘 받았다는 말 많이 듣고 살았는데 시어머니한테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사는 한심한 여자 취급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옷이나 악세사리 같은 것에 관심도 없어서 직장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 대신에 1년에 한 번씩 저에게 상을 준다고 해외여행 한 번씩 다녀왔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그것도 안 했습니다 둘이 벌어서 집 대출금 조금이라도 빨리 갚고 그 후부터 여행 다니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감당 못하겠다고 신랑에게 말했더니 신랑이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대요 저희 한동안 시댁에 안 갈 것이고 저희 집에 오시지도 마시라구요 시어머니가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신랑에게 소리 지르셨다는데 신랑은 우리 둘 다 어머니한테 너무 질려버려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합니다 지금은 시어머니로부터 해방되어 마음 편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과 통화하고 한동안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더니 용돈 붙이는 날 다음 날에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돈이 안 들어왔다고 하시길래 앞으로 돈도 안 드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전화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매달 용돈도 드렸지만 나는 신랑이 벌어오는 돈이나 축내는 사람 취급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해도 욕먹는데 앞으로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욕먹을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아직 젊으시니 쓰실 돈은 벌어서 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앞으로는 뒤에서 제 욕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전처럼 저한테 대놓고 이상한 소리 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며 소리 지르길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신랑이 옆에 있다가 시어머니랑 통화하는 것을 듣고 저에게 또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전에 1년에 한 번씩 제가 저에게 주던 상을 자기가 주겠다고 하면서 나가자고 했습니다 여행은 지금 어려우니 가방이라도 하나 사자고 하는데 저는 그럴 돈 없다고 했지만 신랑한테 끌려 나가듯이 나가게 되었어요 백화점 가서 가방 사고 또 신랑이 끌고 가서 비싼 데 가서 저녁도 먹었습니다 신랑이 이렇게 저를 아껴주니 너무 좋았습니다 제 입이 워낙 싸구려라 그런지 음식이 완전 맛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었어요 음식을 먹는 것이라기보다는 신랑의 배려와 사랑을 먹는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한참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셨더군요 돈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주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 지금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백만원도 넘는 가방을 사주고 비싼 데서 밥을 먹자고 해서 먹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 또 소리 지르며 시어미 줄 돈은 없고 그런데 쓸 돈은 있냐고 하시는데 신랑이 제 전화기 뺏어가더니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얘는 지금까지 일도 하면서 우리 집에 할 만큼 했으니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그만하시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제 전화기를 꺼버렸어요 신랑과 그날 데이트하고 나니까 마음도 많이 가벼워지고 참 좋았습니다 신랑이 앞으로 시어머니 전화는 자기가 받겠다고 하며 제 전화기에서 시어머니를 차단해 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못 괴롭혀서 시누이를 괴롭히고 있을 텐데 시누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제 생각만 하려고 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작정하고 사람 괴롭히려는 가족은 다 같이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해줘야 못된 본성 숨기더라고요 신랑분과 즐거운 일상 만들어 가실 생각이나 하시면 되겠네요 이 사연은 며느리의 카드를 마음대로 쓰고 신우에게 인심까지 쓴 시어머니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남편을 시원하게 응징한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세 달도 넘었는데 며칠 전에 남편하고 또 싸웠네요 그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남편은 자기 잘못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한 것인지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는 시댁과 친정이 남쪽 끝자락 바닷가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같은 지역은 아니고요 저희는 서울에 삽니다 지난 겨울에 시어머니께서 서울에 오셔서 저희 집에 며칠 계시게 되었습니다 첫날 시어머니는 마트에 가셔서 장을 받아가 남편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멀리 사시면서 가끔 반찬도 해서 택배로 보내주시고 하시니 제가 이번에 시어머니께 신용카드를 드렸어요 현금을 드릴까 했다가 남편도 그냥 편하게 신용카드 드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가 좀 안 좋으세요? 제 카드로 시어머니는 장도 보시고 정형외과에 가셔서 물리치료도 받으셨습니다 회사에 있는데 카드를 사용했다는 문자가 와서 알게 되었죠 그리고 또 목욕탕에서 카드를 긁었다는 문자가 오더니 목욕탕에서 5만원을 사용했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새신과 마사지를 받는 금액이었나 봐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내 엄마 네 엄마 모두 우리 엄마라는 생각으로 살려고 노력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시어머니는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 신우를 만나서 마트에 또 가신다고 하더군요 제가 회사에서 야근하고 정신없는 일과를 보내고 있던 기간이라 어머니께 카드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신우가 워낙 염치가 없고 입상짓을 골라서 하는 사람이라 혹시 시어머니가 내 카드로 신우가 장을 본 것까지 계산해 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쓴 카드 내역이 문자로 온 것을 보니 몇만원 안되더라고요 안심하고 일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쯤에 마사지샵에서 18만원 결제 내역이 문자로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마사지샵에 가서 제 카드로 마사지 금액을 결제한 것이었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친정엄마도 가끔 저희 집에 오시기는 하는데 친정엄마에게는 한 번도 제가 카드를 드린 적이 없어요 혹시 뭐 사오신 것이 있으면 제가 얼마 들었냐고 물어봐도 저희 엄마는 절대 금액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됐다고 하십니다 시댁보다 친정이 좀 더 여유가 있기는 해요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아프다는 말씀을 달고 사시는 시어머니시라 서울 오신 김에 마사지 받으시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평소에 제가 시댁을 꺼려하고 모른 채 하고 살던 며느리였다면 이참에라도 돈 좀 쓰자 생각했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 외아들 며느리이고 그동안 정말 시댁에 자라고 살았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집 대출금 갚아가며 사느라 돈 부족해도 시댁에 매달 용돈 30만원씩 드렸어요 빠듯하게 사는 중에 30만원이라는 돈 적은 돈 아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궁상 맞을 정도로 아끼고 살면서 부모 용돈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시댁은 저희가 드리는 돈이 큰 보탬이 되니까 항상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시하고 살았습니다 매달 드리는 용돈 외에도 챙길 일이 있으면 다 챙기며 살았고요 말도 없이 며느리 카드로 딸에게 인심을 쓰시는 시어머니의 행동도 기분 나빴지만 내 카드로 신나게 마사지 받은 시누가 더 얄밉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퇴근하고 저녁에 시누네 가족과 우리 가족 외식을 했는데 식대를 남편이 냈습니다 외식 약속이 잡히고 나서 제가 남편에게 톡으로 시어머니가 내 카드로 시누 마사지 비용까지 내주었으니 식대는 시누네가 내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이 식대를 계산했어요 안 그래도 시누네와 만나면 열의 여덟 번은 저희가 식대를 계산하거든요 아 참고로 시누는 남편의 여동생도 아니고 남편의 누나입니다 그날 집에 와서 남편과 정말 대판 싸웠습니다 내가 톡으로 식대는 시누네가 계산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몰래 가서 계산을 한 건 뭐냐고 했더니 가족끼리 몇 푼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치사하게 굴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남편은 어제 시어머니 카드를 돌려받지 그랬냐고 그럼 자기 누나와 마사지도 안 받았을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정말 어이없어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럼 시누는 어머니가 오랜만에 오셨는데 마사지 비용을 내드릴 수는 없는 것이냐고 어머니가 마사지 비용 어머니 돈으로 내겠다고 했으면 시누가 그러라고 했겠냐고 어머니가 내 카드 들고 나오신 것을 알고 어머니가 마사지 비용 내도록 한 것이지 않겠냐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남편은 1년에 몇 번이나 있는 일이라고 이 난리냐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나도 친정과 시댁에 똑같이 돈 쓰겠다고 했어요 매달 시댁에 드리는 돈도 똑같이 친정에 드리고 친정엄마 우리 집에 오셔서 돈 쓰시고도 내가 돈 준다고 하면 돈 안 받으시는데 여태까지 친정엄마가 그렇게 쓰신 돈 전부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정에 가면 친정에서 먹고 자고 외식할 때 식대도 우리 부모님이 다 내셨는데 그 돈도 전부 계산해서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속사포처럼 쏘아대니까 아무 말 못하고 듣고 있던 남편은 결국 한다는 소리가 자기 엄마가 돈 쓴 것이 아까워서 이러냐고 너무하다고 하는데 아 또 열받네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저희가 싸운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 다음 날 친정엄마에게 30만원 보냈습니다 친정엄마가 너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돈을 보내냐고 했는데 이제 여유가 좀 생겨서 보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매달 친정엄마에게 30만원씩 보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해버리고 시댁과 똑같이 친정에 하겠다고 했더니 남편 불편한 표정으로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남편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더니 놀라더군요 시댁과 친정에 들이는 돈 때문에 돈이 약간 모자라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길래 친정과 시댁에 대해 불공평한 말을 하려는 것이면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런 말 하면 당장 이혼이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이것저것 우리한테 도움 주는 것이 당신 잘나서 그런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맨날 자기가 장녀라고 어깨에 힘이나 주는 신우 우리한테 밥 산 적 몇 번이나 되냐고 물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하나는 장녀고 하나는 장남이냐고 그럼 당신은 장남이자 막내냐고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이 우리 만날 때마다 쓴 돈 한 번에는 못 갚아도 매달 얼마씩이라도 갚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 감정적이라고 하는데 이성적으로 말할 때 동문서답을 하는 사람한테 그럼 감정적으로 대야지 이성적으로 대하겠냐고 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길래 그냥 이대로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불만이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어요 이혼해 주겠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때마다 시댁을 챙기고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매달 드리는 용돈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벌이에서 매달 시댁에 돈 드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며느리도리를 완벽하게 한 것이니 앞으로 전화도 안 드릴 것이고 시어머니 오실 때 내 허락받고 오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말에 반발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기분 나쁜 표정이었어요 전혀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까지 제 생각대로 할 생각입니다 남편과 대화로 풀어나가려 해도 차기 말만 옳다고 했으니 저 혼자 이성적으로 참고 있으면 호구나 되겠죠 우리가 시댁에 매달 용돈도 드릴 수 있었고 무슨 날이면 챙겨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남편이 정확하게 알고 저와 친정에 고마운 마음을 가질 때까지 지금처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풀면서 생색내지 않으면 고마워하지 않는 것이 사람 본능일까요? 아니면 이런 것은 거지근성을 가진 사람에 국한된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연은 월세집을 해오면서 혼수는 좋은 것으로 준비해오라는 예비신랑과 그 어머니에게 시원하게 파혼 통보를 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른한 살 결혼 준비 중인 예신입니다 갑자기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만 같아서 예랑과 어머니에게 화를 좀 냈습니다 저도 잘난 것 하나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예랑과 예랑 어머니의 행동에 정말 화가 나서 결혼 다시 생각 중입니다 파혼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과 예랑 내 집 둘 다 평범한 집입니다 둘 다 중소기업 다니고 연봉도 비슷하고 모은 돈도 비슷합니다 작년부터 저희 결혼하겠다고 양가에 인사드렸고 양가에서 별 문제 없이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저도 예랑도 모은 돈이 많지 않아서 형편되는 대로 결혼해서 결혼 후에 열심히 살자고 얘기했어요 저는 남자 능력 같은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따질 정도로 제가 외모나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는 저도 따질 것은 따져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따질 것들 다 따져보고 아니다 싶으면 결혼 없던 일로 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아요 예랑에게 이미 그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와 예랑 형편상 신혼집을 빌라 월세로 15평짜리 얻었습니다 양가 모두 도움 줄 형편이 못 되시고요 일단 1년 정도 살다가 전세로 가던지 할 계획이었어요 그래도 갖출 것은 최대한 갖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랑 어머니께서 집이 작다고 가전제품을 작은 것을 해오면 나중에 쓰기 불편하다 하셨어요 이런 말 들었을 때 어머니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 예랑에게 짜증만 냈습니다 하지만 예랑 어머니 말씀 못 들은 것으로 하고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나중에 이사를 가긴 하겠지만 집은 월세로 살면서 가전제품은 이사갈 집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이런 것 외에도 예랑 어머니께서 좀 뇌를 거치지 않고 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셔서 짜증나는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저 그때 별말 안 했습니다 나중에 예랑에게 짜증내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랑까지 자기 어머니와 비슷한 소리를 하길래 그 자리에서 엎어버렸습니다 어제 예랑 내 집에 가서 어머니와 셋이 얘기를 하는 중에 신혼집에 들어갈 에어컨 얘기가 나왔어요 그 에어컨은 제 남동생이 해준 것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26살입니다 대학 입학하고 군대 다녀와서 복학했다가 휴학 중인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학비는 대주겠다고 했는데 동생은 부모님께 부담 주기 싫다고 휴학하고 알바해서 학비 모아 복학하고 그랬어요 학교를 다니는 중에도 알바는 끊이지 않고 했고요 그런 동생이 누나 시집 간다고 선물하려고 선배 사무실에서 한 달 쓰던 에어컨 안 쓴다고 해서 자기한테 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중고 에어컨 값만큼은 아니어도 돈을 어느 정도 선배에게 지불하고 가져온다고 한 것이었어요 에어컨 설치비도 만만치 않은데 설치비는 내가 내겠다고 해도 키어코 동생은 설치비까지 자기가 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마음이 정말 눈물나도록 고마웠어요 그런데 어제 예량이 시어머니와 함께 얘기하는 중에 자기는 에어컨 중고를 신혼집에 두는 것이 찝찝하다고 하더군요 너무 섭섭했습니다 내 동생이 어떻게 구해서 보내주는 에어컨인지 뻔히 예량도 알고 있는데 그따위로 말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예량 어머니 앞이라 성질은 나는데 성질도 못 내고 참고 있었습니다 예량 어머니는 한술 더 뜨더군요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이 작다고 가전이나 가구를 작은 것을 해오면 안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은 무조건 열자나 열자반은 해야 예쁘다나요? 저도 모르게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예량 어머니께 예량이 집을 월세로 해오는 것에 대해 우리 부모님이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는 혼수에 왜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월세 보증금은 예량이 모은 돈으로 내지만 그것은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고 월세는 꼬박꼬박 우리 둘이 같이 벌어서 내게 될 건데 살림살이는 내가 하는 것도 웃긴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량 어머니는 너네가 살 거니까 너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시는데 알겠다고 했습니다 예량은 저에게 어머니가 경험상으로 해주시는 말씀인데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더군요 그럼 나는 할 말이 없어서 말 안 하냐고 남동생이 없는 돈에 누나 결혼한다고 보낸다는 에어컨이 찝찝하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나도 월세나 전세 남이 쓰던 집은 찝찝하니 자가로 집 구해서 올수리 해오라고 했어요 내 동생 성인은 무시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냐고 했습니다 또 월세 들어가서 남이 쓰던 변기는 찝찝해서 어떻게 쓰냐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큰 장이나 좋은 가전제품이 어울릴만한 집으로 이사갈 때 되면 다 바꿀 때 될 것 같은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앞에서 막 흥분해서 말한 것을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동생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어떻게 에어컨을 구했는지 제가 예량에게 다 말했는데도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예량과 어머니가 너무 괘씸했습니다 나에게 좋은 가전 큰 가구 얘기했으니 전세집 이상으로 해오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요? 월세는 같이 벌어서 내고 살림은 내가 해가면 내가 오히려 더 해가는 것인데 이러다가 나중에 예단 얘기도 안 나오겠냐고 하면서 결혼은 없던 것으로 하자고 하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동생이 구한 에어컨 저도 봤거든요 사무실에서 한 달 쓰던 것이라서 흠집 하나 없이 새 것과 다름없어요 기특하고 예쁜 내 동생의 성의를 벌써부터 무시하면 나중에 저도 무시당할 것 같고 우리 부모님도 무시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저의 피해의식이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만 암튼 예량과 예량 어머니의 태도에 앞날이 너무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예량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전화와 톡으로 오해를 풀자고 하는데 내가 오해한 것 없고 앞날이 막막해서 이 결혼 못하겠으니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 보자고 문자 보냈습니다 제가 예량과 예량 어머니의 말을 확대해석한 것 같으신가요? 있었던 일과 제 생각을 함께 적었으니 읽어보시고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니님 예비신랑과 그 어머니에 대해 명석하게 분석 잘 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도 잘 하셨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사연은 신후 산후조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야박하다고 하던 신랑과 시모에게 사이다 참교육을 해주었다는 당참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신랑과는 4살 차이이고 신랑은 평범한 중소기업 직장인입니다 친구가 나가던 같은 동호회 회원을 소개해 줘서 2년 정도 만났고 서로의 집에 인사드리고 양가에서 마음에 들어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주 전에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시댁 식구들과 신랑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얼굴 색 하나 안 변하고 얘기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까지 하게 되더군요 바보나라에 가면 정상인이 바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 시부모님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시댁에 가면 모두 앉아있고 저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친정은 그렇지 않거든요 친정은 커피 마시고 싶은 사람이 타서 마시고 출출한 사람이 과일을 가져다 먹든 간식을 가져다 먹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모든 것을 시키셨어요 신랑은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신우를 시댁에서 만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우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에게 제가 뭐라고 해서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저에게 시키는 일 신랑이 가서 하고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네가 하지 남편이 하게 두냐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표정상 많이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부려먹고 싶은데 귀한 아들이 움직이니 기분이 상한 것이겠죠 시부모님은 돈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도 돈도 나길래 한 번은 네 더 아끼셔야겠어요 라고 한 번 말했더니 동네방네 할 말 다 하는 며느리라고 소문이 나더군요 이렇게 소문난 거 할 말 다 하자 생각하고 할 말 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 같이 차 마시자 하시면 신랑에게 자기야 어머니가 커피 타오라 하시네 하고 식사 중에 설거지는 네가 해라 하시면 알겠다고 해놓고 신랑에게 자기야 나 손목이 안 좋네 설거지 좀 해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시키는 것들 대부분 신랑이 하도록 했습니다 한동안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직접 하시더군요 신혼 초기에는 시어머니께서 안부 전화와 시댁 방문을 써가지고 서운해 하시고 신랑은 그대로 저에게 전달해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자기는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 몇 번이나 드리니? 한마디 하면 입을 다물더군요 저는 성격이 강한 편인데 신랑은 우유부단하고 순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자기도 기분 나빠서 저에게 뭐라고 하려고 얘기를 꺼냈다가 제가 반박을 하면 쉽게 저에게 설득당해서 결국은 시어머니보다는 제 편이 되었죠 뜻대로 제가 움직이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시이모님들에게 제 욕을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할 말 다 하는 당돌한 며느련이 되었습니다 작정하고 저를 그렇게 몰아가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굳이 예쁜 며느리라 소문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게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신우는 남편보다 두 살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둘째를 낳았어요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한 달 정도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더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애 낳은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2주 전에 신랑이 저에게 자기 누나 조리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부모님도 일하고 있어서 누나를 조리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시부모님은 두 분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오전 10시쯤 나가시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12시쯤 나가셔도 돼요 그럼 시어머니가 좀 늦게 나가시면 충분히 신우산후조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에게 왜 신우산후조리를 해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가게 운영 중이에요 오후에 출근해서 밤 10시쯤 퇴근합니다 2호점 오픈 준비를 하는 중이어서 매니저가 따로 있어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영업시간 동안 가게에 있으려고 합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가게 오픈 시간에 잠깐 가게 나갔다가 마감할 때 가게 들르기만 해도 되긴 해요 그렇다 해도 올케를 무슨 자기네 집 식모로 알고 있는 신우에 산후조리를 해 줄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신랑이 저에게 너무하다고 하면서 누나가 둘째 낳았는데 너 해준 것 없지 않냐고 하더군요 해준 것이 왜 없냐고 아기 신발도 사다 줬고 마트 갈 때마다 아기 옷 예쁜 거 보이면 사서 시댁에 갖다 놨는데 더 이상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신랑 한다는 말이 결혼 전 연애 초기에 오빠가 아이를 낳아서 새언니 산후조리 도와줬던 것을 들먹이더군요 내 친오빠이고 내 첫 조카인데 비교 대상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그럼 말 잘했다고 내가 우리 새언니 산후조리 도와줬으니 너네 누나 산후조리는 너가 도와주면 되겠다고 했더니 저보고 신랑은 진짜 치사하고 너무한다고 하더군요 뭐가 너무한 건지 정말 주말에 신우 아기도 볼 겸 해서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신우 산후조리 좀 해주지 그러냐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며칠 전에 신랑이 저에게 했던 말도 시어머니가 시켜서 한 말이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당연히 거절했죠 시어머니는 네가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와서 좀 해주라고 너희 새언니 조리도 해줬다면서 가족끼리 다 그렇게 돕고 사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분점 준비하느라 바빠서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오전까지 계시는데 저까지 와서 도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더니 오후부터 밤까지 신우가 혼자 있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오후 시간에 사람이 필요하면 오후에 몇 시간 도움이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럴 돈이 어디 있냐고 하시는데 그럼 어머니가 점심시간 후에 오셨다가 다시 식당에 나가시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저에게 야박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성을 높이려 하시길래 제가 먼저 언성을 높였죠 저희 시어머니 먼저 화내면 이기는 줄 아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언성 높여가면서 내가 이 집 식모도 아니고 산후도우미도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시냐고 했습니다 게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지 못해 안달란 신우 산후조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지금까지 나에게 사소한 일부터 매사에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냐고 따졌습니다 신우가 섭섭하다는 말투로 됐다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길래 당연한 얘기를 뭘 하냐고 말했습니다 나를 부려먹으려 해도 내가 안하겠지만 끝까지 이렇게 뭐라도 시키려고 해서 이제 시댁에 발걸음도 안하겠다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집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렇고 별말씀은 안하셨지만 시아버지도 신우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것이 가족 간의 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정이 없는 것인가요? 시어머니 말대로 제가 너무 야박하게 군 것인가요? 시댁에서 저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줬다면 제가 없는 시간을 내서라도 신우 산후조리를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도 감정상한 적이 많아서 시간이 남아도라도 신우 산후조리뿐만 아니라 시댁일은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이번 기회에 신랑에게 확실하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 알아서 커트하도록 해야겠어요 어차피 거절할 것이기는 하지만 듣는 자체도 기분이 나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댁은 가족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 같네요 엮이면 피곤하기만 할 것 같습니다 쓰니님이 잘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